이제 조금 미소를 되찾은 장하나 선수입니다. 이 벗은 그린 거의 마운드 끝자락에서 90도로 꺾이는 벗이 될 텐데요. 이 부분에서죠. 오 라인이 좋아요. 엄청난 버디가 나왔습니다. 본인이 좀 얼떨떨해 보이는데요. 정말 소름 돋는 버디였죠. 정말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. 이정민 선수가 선도와 한타차가 됐습니다. 저는 잘 붙이기만 해도 다행이다. 이정민 선수도 그 마음에 이 벗을 쳤을 거예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정말 완벽한 라인이에요. 스피드도 물론이고요. 90도로 꺾이는 그린 같은 버디를 보셨습니다. 저 위치에서 10번을 쳐도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할 텐데요. 이다연 일찌감치 휘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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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